지금부터 Node.js MySQL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Web2 Node.js 수업과 Database2 MySQL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만약 Node.js나 MySQL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수업들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모두 익숙하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우리가 Web2 Node.js 수업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과 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글을 생성하고 생성된 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Web2에서 제작했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node.js node.js is... 이라고 하고 Submit하면 데이터 디렉토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보시는 것처럼 node.js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는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여기 있는 main.js라는 파일이 감지해서 그것을 화면에 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고 있었어요 파일은 아주 좋은 저장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있거든요 운영체제랑 상관없이요 뭔가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일은 단점 또한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총 3개입니다 즉 파일이 3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파일이 즉 페이지가 1억 개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검색 기능을 만들었고 그 검색을 해서 1억 개의 파일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예를 들면 node.js라는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글 목록만을 화면에 출력하려고 하면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컴퓨터라고 해도 1억 개의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서 거기에 자신이 필요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뒤져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한 3일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만 하겠어요? 조선시대였다면 그것도 쓸만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파일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본문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각각의 페이지에 단지 제목이 아니라 저자의 이름, 시간, 또 공개 상태 이러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곳에 표현하고 싶고 그 정보들을 별도로 표현하고 싶다면 화면에 그러면 파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물론 우리는 파일을 통해서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걸 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저자의 이름 순으로 정렬해라 또는 생성한 날짜의 순서대로 정렬해라 아니면 정렬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라 이러한 명령을, 이러한 구현을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MySQL을 데이터베이스로 다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는 main.js라는 파일에서 파일을 핸들링하고 있는 코드, 예를 들면 readdir read 파일과 같은 저런 파일을 제어하는 부분을 도려내고 node.js에서 MySQL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안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그걸 다루는 코드로 main.js의 코드를 변경할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MySQL이 갖고 있는 보안, 안정성, 또 성능, 동시성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